네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고작 2만원에 돈에 맛을 들였다 라고 표현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멘트에 대해 간단히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작 2만원에 국민들이 돈에 맛을 들였다 라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국민에 대한 천박한 인식에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님의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님과 만났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이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 양당의 협치의 가능성 그리고 18일 내에 추경안 처리 등의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던 중 아주 유감스러운 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국민은 한 번 정부의 돈에 맛을 들이면 거기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 이번 4차 추경에 포함된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 말입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국가의 재정은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이전의 경제위기와는 전혀 다른 경제위기를 대한민국은 맞이했습니다. 국민들의 호주머니가 열리지 않고 돈이 돌지 않아 실물경제에서부터 위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과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모든 가구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긴급재란지원금이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효과를 모든 국민들이 톡톡히 체감했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보수 진영의 집회 강행으로 인해 2차 팬데믹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2차 팬데믹으로 2.5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작되면서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의 제1야당은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국민들이 돈 맛을 봤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던 시각에서 그리고 군부독재 당시 통제와 탄압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던 시각에서 국민의힘은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은 정강정책으로 기본소득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기존의 선별적 복지제도를 조금 확대하는 수준의 정책에 모두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주어지는 기본소득이라는 상품명을 붙이는 것도 유감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말대로라면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돈 맛을 보여줘 한심을 사겠다는 공수표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빵 사먹을 자유를 위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더니 국민들에게 돈 맛 보여주는 일로 여겼던 것이 아닙니까? 국민들을 천하받게 보는 것도 유분수입니다.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국민들에게 환심을 사면서 지금 당장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논의에는 돈 맛을 들인다라는 이중적인 국민의힘의 모습에 기가 찹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국민들에게 사과하십시오. 우리 국민들은 헌정을 유린한 대통령을 촛불혁명을 통해 탄핵하고 코로나19라는 전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도 자별적인 방역 협조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국민들입니다. 고작 2만 원에 돈 맛 들인다라는 소리를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촉구합니다. 1차 팬데믹 시기보다 더욱 강도 높은 경제활동 제재 조치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방역을 위해 불가피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가는 국민의 고통을 적극적으로 경감하면서도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경제의 활력을 다시 찾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고작 2만 원 생생내기용 통신비 지원을 받으면서 국민들이 돈 맛을 들였다라는 경멸을 정치인들로부터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재난시기 국가의 책임을 다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요구합니다. 국민들이 돈 맛을 들였다라는 국민들을 혐오하고 경멸하는 정치인으로서의 그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술할 수 없는 고민들에게 사과하십시오. суд impactrosakah 아rey WAY